지금 유튜브를 들어오신 분들은 걱정 반 또 이게 뭔 지랄인가 의심 반으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 와빌리제가 방송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신호가 왔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좀 과거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트위치 멸망 날이 언제였죠? 12월 6일? 5일? 그쯤에 멸망 소식 들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적해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3월 9일 기준으로 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방송을 한지 유의미한 성적을 되게 많이 거뒀어요 버츄얼 BJ 아님 주위 와 근데 내가 이 라인에 껴도 된다고? 야 아프리카 날 되게 좋게 잘 봐주네? 와빌리직크루 저도 방송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진짜 재밌었어요 나라 퀴즈쇼도 너무 재밌었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 너 재능이 있어 콘텐츠에 대해서 뭔가 좀 평가 시청자분들의 수도 되게 많았고 메이저 BJ 분들하고 합방했을 때도 평도 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통계들도 되게 좋아요 자 이제 돌아와서 아마 이제 제가 트위치에서 방송을 조금 오래 하던 수년간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던 역사가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해 근데 이제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한테 혹은 나한테 아프리카 BJ로서 미래가 어떻게 좀 착창해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조금 염세적이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게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에요 와빌리직 미래가 암담한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인데 팩트만 빠르게 짚고 갈게요 트위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뭡니까? 사실상 아프리카와 치즈직 이 둘 중에 이제 양자택일의 상태이긴 합니다 우리가 치즈직을 갈 수 없는 이유 아 치즈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능보다는 좀 게임 위주 분위기로 잡혀있어요 들어가시면 나오시겠지만요 참고자료 2 나올 겁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자 보시면 하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게임의 분위기로 이제 상단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고 베타 테스터를 구할 때도 자나떼라고 이제 롤 대회가 있어요 그거 멤버들 위주로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e스포츠를 좀 겨냥하고 만든 플랫폼의 느낌이 물씬 센데 치즈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치즈직을 고르기가 좀 어려웠었죠 두 번째가 이제 갈려버린 시청자에요 저희 와빌리지가 사실 트위치에서 생방, 뭐 여기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시청자가 적은 사람들은 두 자리, 많은 사람들도 끼켜봐야 세 자릿수 되는 뭐 소위 접합 크루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모래 덩어리를 이게 우리 와빌리지라 생각을 해봐요 방송을 아예 안 보겠다, 이제 현생을 살겠다 그렇게 사라진 시청자 한파이 사라져 그리고 이제 나는 아프리카로 가겠다 아프리카로 이제 한파이 사라져 그러면 남은 건 이거 사실상 우리 이거 이 쪼가리 하나란 말이야 이 쪼가리도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우리 한 요만합니다 이 쪼가리 하나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치즈직을 갔을 때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 작은 시청자도 계속 찢어먹기가 돼가지고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이제 분들과 방송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예능 쪽으로는 뭔가 유입이 좀 막혀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치즈직을 고르기 좀 어려웠어요 나 좀 가서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아프리카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맞았다 왜냐?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뉴페이스니까 치즈직은 트위치2라고는 하지만 아프리스카는 우리가 뉴페이스니까 뭔가 신비감을 줄 수도 있고 뭐 예능 쪽이 그래도 좀 자리를 잡혀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 보라라는 그래서 뭔가 트위치에서 와빌리지가 하던 거는 조금 다를지언정 약간 그랬잖아 지구가 망했어 근데 이 행성에는 뭔가 산소와 물이 좀 있는 것 같네 어 여기 착륙할 수 있겠네 라는 심정으로 이제 아프리카로 온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이 온 것 마냥 근데 이제 이 행성 이주에 문제가 없었냐 아닙니다 이주에서 왔는데 같이 왔던 피난민들이 이 행성의 물과 산소가 우리가 지구에서 보던 색깔과 좀 다르다 맛도 이상한 것 같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TV의 문화를 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꺼내게 된 계기가 된 최근 영상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1415를 받으면 이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뭐 그런 문화라든지 일부 BJ분들이 얼굴만 비췄는데 뭔가 다 그거 자체를 막 꺼려하시는 어떤 댓글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약간 좀 이래저래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프레임들이 사실 아프리카에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뭐 그런 문화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막 반감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왔기 때문에 엄청 두려워했어요 막 여기 와서 막 물어본 것도 많았잖아요 막 식대는 진짜 하나요? 뭐 리모컨질에 휘둘려야 되나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다만 이제 저뿐 아니라 저희 와빌리지는 다른 선택지가 없이 아프리카로 이적을 했고요 여기서 근데 그런 선입견을 깨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식사시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식사시로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 덕분에 풍을 받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는 BJ분들의 조언과 도움 덕분에 아프리카에서 적응하고 시청자들의 또 낙수나 여러 가지 도움 엄청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적응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생기는 또 새로운 아프리카 팬분들도 막 생기시고 계세요 역으로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저희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길 만큼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올린 영상들을 보면은 안 좋은 댓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관련해서 아프리카 팬분들이 거기 갔다가 놀라가지고 상처 입고 돌아오신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튜브랑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사이에 갈라치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래서 저희가 방송을 접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드린 겁니다 저희 와빌리지는요 생방을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BJ들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가 갈라치기가 된다면은 저희는 한쪽만 죽어도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아프리카 문화랑 또 BJ분들의 도움을 받게 될 저희일 텐데 되게 많이 우려스러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이 상태로 미래를 그리게 되면은 진짜 유튜브든 방송이든 아마 둘 다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방송을 하긴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좀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를 안 보셔도 뭔가 결이 안 맞아가지고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거를 잡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무분별한 비난은 삼가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변형이 됐어요 제가 건방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보기 싫을 수 있지만 봐주십시오 좀 꼴 보기 싫더라도 보기 좀 불편하더라도 봐주세요 왜냐하면은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프리카가 아닌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저희 팬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보기 편하게 더 즐겁게 또 새로운 와빌리지로 만들어갈 앞으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요를 할 수는 없으니 약간 강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의있게 말하자면은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추후 영상에서는 유튜브 여러분들이 불편해질 수 있는 요소들은 배제하고 있다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프리카에 임시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완벽한 이적을 한 상태에요 계속 적응해 나가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포인트들이 조금씩 보이고 자자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합방하는 멤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보장드렸던 것처럼 이 불편함들을 저희가 저희스럽게 순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재미를 보장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좀 이기적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비난 비판보다도 응원어린 시선으로 영상들을 꼭 지켜봐주세요 저희가 뭔가 좀 바꿔나가서 오히려 새로운 와빌리지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조그마한 크루에요 솔직히 엄청 조그마한 크루인데도 이게 굴리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하나가 잘 된다고 뭔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또 기죽으면은 그 크루 자체가 또 애매해지는 경우도 많고 생방 보신 분들은 또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고민이 참 많아요 제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운데 감히 여러분에게 뭔가 군담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신 그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 그전에도 감사했고 감사하고 있고 또 감사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날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기자회견 창을 열어볼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날 한번 와가지고 방송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